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3%, 0.06% 상승한 반면 S&P500 지수는 0.07%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이 전년 대비 2% 증가하며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영국은 0.03%, 프랑스는 0.69%, 독일은 0.44% 올랐습니다. 새누리당이 토빈세를 대선 공액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국내 외환 금융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토빈세 도입에 적극 참석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3분기 국내 상장사의 80%가 어니 쇼크를 기록했고 전체 영업이익도 한 달 전 추정치보다 1조 3천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제외한 40개 기업의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보다 무려 14.6%나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주말 새 가을비가 내리더니 기온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두툼한 외투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월 말과 월 투가 겹치면서 주요한 경제 대표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손절세로 거래를 마쳤죠. GDP 호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이 발목을 잡으면서 S&P 500 지수만 약 9화권에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다소 부담스러운 월요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급락부는 많이 할 수 있을지 오늘장 전망과 자세한 대응 전략 함께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2부 첫 순서는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명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시청 여러분 주식은 빠졌지만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2% 이상 크게 빠졌는데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주가가 1885포인트 생각하고 주가를 적극적으로 오늘은 단기적으로 매수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인데요. 저희들이 주식 팔고 지금 이틀 정도 쉬었죠. 쉬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제가 분명히 1885 정도는 각오를 하고 저점 매수를 해도 된다 했는데 저는 1900포인트 아래에서는 가뿐하게 매매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 5대 일간지를 보면 사실 제가 이미 한 달 반 전에 원화의 강세가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떠들었는데 이제 인재에 들고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원화의 강세가 과연 점 1100원 아래에서 현명한가 안 현명한가 가장 크게 문제될 것 같아요. 저는 1100원대가 적적한 환율이 아닌가.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환율의 조금 혜택을 많이 보고 정부가 원화의 약세를 계속 방조한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100원대가 정상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1100원대도 수출은 잘 되고 있거든요. 적자 하나가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금요일 날 정부가 경제성장에 가장 미민한 부분, L자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과도한 그런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00자리에서 302평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다시 복귀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점 그렇지만 짧게 짧게 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호랑이 없는 호랑이 꿀에 여우가 대장이라든지 지금 512평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512평 자체가 닿으면 주가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저번에도 말하자면 212평의 죽음보는 한번 나올 것이다. 그러면 212평 자체가 지금 1950이 있는데 하루에 7포인트 떨어져 오늘 한 1940포인트인데요. 그다음에 그 이때는 30포인트, 20포인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볼 때는 212평이 한번 닿이는 그런 변곡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주가가 급격하게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덤덤이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는 1930포인트, 28포인트 깰 때부터 과연 이 주가가 그 다음인 62% 빠지는 1843까지 갈 것이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률 말하다 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세는 제가 누차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마는 1885에서 1885에서 1930 이 박스권에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5포인트에서 1930 이 박스권에서 나올 예정이니까 제가 볼 때는 1890 그러니까 1900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 타임을 잡으셔야 된다. 그 대신 방망이는 최대한 짧게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612평 자체가 이제 마주보는 형이 되어버렸거든요. 612평이 마주보는 형이 됐는데 없어지는 쪽과 있어지는 쪽이 기어코 만났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612평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여기서 이제 주가가 612평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은 612평이 꺾이면서 전형적으로 약세 모양을 계속 보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번에 612평 상승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보통 한 100일 정도 정도 되는데 이번에 한 60일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612평이 제가 볼 때는 속임수를 주고 한 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장 자체는 없어지는 쪽과 있어지는 쪽, 새로 생기는 쪽과 없어지는 쪽이 지금 만났다. 만났다는 것은 서서히 변곡점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건 한번 보시고요. 과연 그 주가가 반등하는 전제조건으로 뭐가 필요할 것이냐 볼 때 외국인의 기관의 선물입니다. 기관이 외국인이 지금 1조 8천억, 2조 2천억까지 걸었다가 돈을 계속 먹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기관과 개인들이, 개인들은 어제 손절매 많이 쳤고요. 기관들이 1조 2천억까지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제가 볼 때는 히든카드를 다 쓴 상태인데 과연 기관의 반등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사실 그 12월 선물도, 9월 선물도 초반에는 외국인이 엄청 이겼습니다마는 기관이 이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외국인이 엄청 이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기관의 반등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제가 볼 때 기관의 선물 동량을 계속 봐야 돼. 기관이 선물을 계속 산다면 주가가 급속히 뜰 것이지만 기관이 급속히 아직 안 산다면 주가는 계속 외국인 천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량, 특히 기관의 동량을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제에서 일목균형표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계속 약세 모양을 보이죠. 사실 여러분, 제가 선행스펜2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수익을 말하다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선행스펜2가 있는 자리가 1885입니다. 1885에서 과연 추가적으로 깰 것인가 안 깰 것인가 그 과연에 제가 볼 때는 후행스펜이 선행스펜1의 또 지지가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점 매수날이다. 그 대신 철저한 분할 매수를 하시고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 구름병국이 검은구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는 서서히 약세다. 약세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행스펜1이 빠지는 그날부터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선행스펜1이 빠지는 그날부터 선행스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약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한 번 보여드릴 때 제가 볼 때는 1등 주식을 4만 4원, 3일이나 4일 빠졌을 때 저점 매수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장자체는 전형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가장 어렵게 하는 페난트형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페난트형으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이 페난트형은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전 고점은 절대 안 가는 그런 페난트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페난트형이 굉장히 괴로운데 페난트형이 보통 이런 거 보면 3단 하락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락이 1단 하락, 2단 하락, 3단 하락 마무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하는 거, 혹시 물린 종목 있으면 매도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자중하시니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차 말씀은 최근에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자동차 주식을 엄청 많이 사고 있고요.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전기전자, 외국인들은 자동차 쪽으로 서서히 갈려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팔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주식들이 원화 강세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국내 지분율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글로벌에서 우리 자동차나 전기전자만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볼 때는 자동차 전기전자는 낙폭화돼서 지금은 투매에 따라가는 건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매수는 최근에 변동이 없습니다. 9조 5천억에서 1조 사이에, 10조 사이에서 움직이니까 프로그램 매수는 크게 내용을 볼 거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우전수 지수도 보시면 13,000원 가까이서는 하반경직선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닉게이 증시는 반대로 상승입니다. 우리하고 틀려요. 상승 후에 저항받는 모양인데 글로벌 증시가 조금만 호전되면 상승할 것 같고요. 상해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하다가 제가 상해정시 선행 스펙 2에서 저항받을 때 이 저항 자체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는데 다시 상해정시가 빠지지만 상해정시가 전저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해정시가 변곡 타임에서 주가가 밀렸지만 다시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죠. 상해정시의 주가가 종가, 우리나라 주가의 주식의 종가를 계속 이룰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장자체가 일단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신센싱 증기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요즘 굉장히 어렵죠. 선물이 어제 종합주가 지수가 빠지지 않았는데 선물 증시는 어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선물은 250대 아래 가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포진대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푸수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물이 보통 꼭지에서 저점까지 보통 20 정도 나오거든요. 선물 한 분기마다 20 포지션 정도 나옵니다. 20 포지션이 나오는데 이번에 꼭지가 여러분 보다시피 265 무게 중심에서 그러면 245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선물을 신규매로는 화약을 갖고 집을 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절대 푸수를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 제가 말하는 건 장기 푸수를 말합니다. 자제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종목별로 보면 이번에 어제 그저께 모든 종목이 유엘이 낭자했죠. 유엘이 낭자합니다. 유엘이 낭자했는데 그중에도 여러분 보다시피 쇄 관련 주식들하고 근로자 관련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세 그 반면에 한국 전략이라든지 내수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원화 강세와 달러와 약세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라고 제가 여러분 저한테 거의 두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최근에 내수 종목 쪽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수 종목이 저는 아니라고 본다. 왜? 원화 강사가 추가적으로 강세 보유하기는 그렇고 또 정부도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걸기 위해서는 원화 강세를 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정이 1,100원에서 1,150원이 아닌가 1,100원이 깨졌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조금 원화 강세 종목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선물 동향, 그 다음에 중국 증시 이 두 개만 보면 모든 것이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일단은 주초에는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인데 5일 2평이 닿이는 그 시점에서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주 큰 변곡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주 큰 변곡점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변곡점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금요일 날 여러분 한번 대비하시면 금요일 날 한번 꼼꼼하게 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시황, 더 상세한 시황은요. 수익을 말하다 다시 보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꼼꼼하게 되고 오늘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 선물의 동향, 그리고 중국 증시 세 개만 보면 포인트가 꼼꼼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월요일이고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오늘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동향과 중국 증시의 이름 잘 체크해보자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봐야겠죠. 샘플리스 해변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디지털 대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저희가 지난 10월 24일 추천받았던 종목이기도 하죠. 아직 목표가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금요일도 빠지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했던 그런 종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격을 재조정을 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반등 포인트가 빨리 잡히고 있습니다. 장중에 8%까지 상승세를 탔다가 종가에 밀리긴 했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상승을 유지를 못하고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등을 하려는 종목군들의 진행을 보편적으로 가르쳐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 또한 2,600원 건에서 저점을 더 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등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한번 반등 시도를 살짝 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형태로 가고 거기서 재차 반등을 하는 형태인데요. 종목의 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조금 더 저점을 한 번 더 깨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 종목처럼 그냥 저점을 유지를 하다가 다시 반등 포인트를 잡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반등의 강도가 강해서 주가가 그냥 조정을 안 받고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러한 형태를 띌 때 보면 바닥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하락이 나왔다가 잠깐의 반전이 나오면 거기서 투자자들이 좀 그나마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안심을 하는 사이에 다시 한 번 주가가 떨어지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투자자들이 대부분 보면 많이 위축되시고 또 기존의 주식을 던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매도 절정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보통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고요. 또 공포에 질린 매물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반전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종목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낙폭이 과도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거기서 던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서는 보유나 그다음에 매수 전략을 쓰시는 게 맞겠고요. 디지털 대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의 진행은 비록 조정을 많이 받고 이제 최근에 반등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만 흐름 자체는 아주 정상적입니다. 사실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닌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괴로운 게 사실이고 또 추격 매수를 했을 때는 더 힘든 게 사실인데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이 종목들이 또 수급적으로 여유 있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따라서 디지털 대선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죽은 상태도 아니고 또 상승의 초입 구간으로 중기적으로 볼 때는 초입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유를 해서 들고 넘어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요. 전 고점 저항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난 금요일장 코스피 코스다 급락이 나와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된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포인트를 잡고 접근해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역시 아무래도 큰 시장의 이슈가 가장 큰 게 역시 낙폭과대이겠습니다. 낙폭과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연속적인 급락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잠깐 타다가 또 다시 한번 떨어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고요. 흔히 투자자들이 기존에 하락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때 추가적으로 계속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여서 주식을 투매 형식으로 던지는 경우가 제일 많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 보통 보면 매물에 공백이 생기고 매수가 쉽게 들어오기 좋은 그런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날 당시만큼은 좀 힘들지만은 차라리 그때는 저가 매수를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자체가 애초에 그런 형태로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과매도에 대한 부분에 매수 메리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도보다는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지금 그 종목들의 진행을 보면은 이제 애초에 지수 자체가 떨어지기 전에 그런 식의 급락을 했던 종목분들이 정치 테마 쪽에서 인맥 관련 테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이 사실은 시장이 조정을 주는 와중에도 잠깐 반전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써니전자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급등세를 타서 지금도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또 상한가를 4번이나 치고 아직도 상승세를 유지를 할 정도로 상당히 급등 형태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선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무한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등 포인트를 잡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하락의 형태를 볼 때 지금 우리들 생명과학의 차트가 잠깐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경우에도 그런 형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락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잠깐의 반전이 좀 나옵니다. 그 반전도 잠깐이라고는 하지만 40%나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좀 계속해서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한번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매도의 절정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하락하는 구간에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자포자기를 하거나 아니면 매수 대응을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대응을 가시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우하향으로 가는 역배열 상태의 장기 하락 형태가 아니고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매도 절정 구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세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이 거의 지금 7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투자자들께서 사실 급락이 나왔을 때 기회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기존의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그렇게 해서 기회를 포착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좀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낙포 과대 종목, 과매도 영역에 들어있는 종목도 한번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역시 아무래도 과매도 영역에서 반등 포인트가 빨리 잡힐 수 있는 종목은 정치 테마 쪽이겠는데요. 아무래도 인맥 관련이 지금 가장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책 관련 쪽에서도 한 번쯤은 순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상승이 좋았던 구직자 관련 테마 쪽에서 종목이 낙폭이 크고 반전 시도를 한 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윌비스인데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옆으로 기고 있는 상태를 3천 원권 정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전 포인트를 예상해 보고 있고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매를 꼭 지켜주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매수가는 2,800원에서 3,050원 정도에서 주가가 조정을 줄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800원은 이전에 저점을 찍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3,300원 정도로 조금 짧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2,600원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이 손절가를 깨고 내려갔을 때는 바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살짝 반등 포인트가 잡힐 때 대응하시는 편이 낫다는 거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낙폭이 컸던 윌비스 오늘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해보자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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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시간입니다. 10월 29일 월요일 증권사 리포트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한화대투 증권입니다. GS 홈쇼핑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 구조 개선으로 견주한 외형 성장과 수익성 제고로 투자 의견 가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토러스 증권입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시장 기대치와 당사 추정치를 하회하는 3분기 실적으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핵심 부품 부문의 성장성을 실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투자 의견 가위 유지했고 목표가 35만 5천 원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키움 증권입니다. 현대 제철에 대해서 3분기 부진한 실적과 영업이익 2,314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6.8% 기록해 4분기까지 부진한 실적 이어질 전망이지만 내년 기대감 유효하다며 매수 의견 바위 유지했고 목표가는 10만 3천 원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KB금융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위 유지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4,101억 원으로 25% 감소했지만 당분간 실적보다는 ING 생명 인수 성공 여부가 주가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며 목표 주가 5만 5천 원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KT 스타일라이프에 대해서 바위 의견 유지했습니다. 가입자 증가와 실적 개선 순환 구조가 확립됐으며 이 영업이익 개성률은 개선될 추세라며 목표 주가 3만 6천 원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별 리포트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전략과 신규 편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임진수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큰 틀에서 볼 때 7월 말 이후 시작된 안도 랠리가 재정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 또 재정 절벽 우려가 더해지면서 랠리의 동력을 상실하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어떤 절대적인 저평가 영입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근거로는 두 가지인데요. 미국 재정 절벽 관련 불확실성은 어떤 재정 절벽 회피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에서 단기 불확실성 요인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 어떤 정치적 안정을 이룩한 현재 다음 관심사는 안정적 경제 성장이라는 점에서 어떤 중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경기 보양의 현실화 가능성은 그 어느 시기보다 높은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1월 초반까지는 불확실성 반영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 지수 1873, PER 8배 수준인데요. 이 아래에서는 절대적 가격 매력을 감안하여 매도보다는 매수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미국 재정 절벽 관련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추세적인 상승도 좀 기대하기 힘들어서 어떤 기술적 반등을 감안한 박스권 흐름이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섹터를 잠깐 보면요. 11월에는 반도체, 유통, 음식료, 보험 등의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가 조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통은 상반기 높은 이익과 실적 조정 후에 어떤 영업 악화 상황을 점차 탈피하고 있다는 점, 또 음식료는 전통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강점에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 진출이 강점이고요. 보험은 꾸준한 선행 및 보장성 임보험 성장을 바탕으로 어떤 사안별 우려 해소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도체, 유통, 음식료, 보험 쪽의 접근이 조금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 GS 홈쇼핑 설정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GS 홈쇼핑. 일단 업계 1위의 취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고 또는 4가지 측면에서 매수 근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수기 등 신규 상품 카테고리 렌털 부분의 성장으로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회복돼서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도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의류, 자파 등 고마진 상품 매출 비중 증가와 또 가전 등 저마진 상품 비중 하락 또 인건비 등 판관비 효율화와 같은 어떤 지속적인 사업 구조 개선을 통한 견조한 외형 성장과 수익성이 재고재고 있다는 점 또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중장기 해외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올해 기준 PR 3배 수준인데요. 어떤 밸류에이션상 현재 주가는 현저한 저평가 상태 이런 4가지 측면을 들어서 지혜 수험 쇼핑, 유망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진수 대리와 함께 하나드투증권 오늘장 전략과 신후 편집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로의 논리목을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 금요일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날 추천받은 종목 이눅스, AS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매수과 대비해서 좀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지금 같은 걸 일단 같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눅스를 추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차트도 일단은 중요하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좀 실적이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눅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기업 중에 어느 정도 좀 빠른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추천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분위기와 비슷한 형상으로 좀 활약하는 분위기 나타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요. 일단은 뭐 다른 차트와 좀 비교를 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이것도 지금 여기에 쌍바닥 패턴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여기 확대해서 좀 보시면 일단은 여기 갭 상승과 갭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갭 자체를 없애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은봉과 양봉으로 한번 따져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지금은 큰 은봉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반등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도 큰 양봉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패턴으로 한번 보신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하락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 뜬 눌림목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왜 제가 손절가를 19,300원을 말씀을 드렸냐면 그 전에 바닥 자체가 단기적인 경우에는 19,300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인 매수의 관점을 접근하시면 단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왜 그렇게 배팅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인 이유는 일단은 실적이죠. 그래서 실적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3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시더라도 35.3%가 증가했는 경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팡 자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호실적 자체가 4분기에도 이어지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녹스는 지금의 주가 자체는 조금 빠지기는 힘든 가격대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목표 주가를 3만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도리어 빠지는 상태고요. 3만원을 비교해 보시면 지금은 아직까지 1.5배 낮은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무리 없이 조금 우리가 눌림목 공량을 하는 만큼 좀 더 사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녹스 손절가는 19,300원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19,300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지금은 조금 더 사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는 한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본 눌림목 공략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윈도우 파일에 대한 수혜주죠. ELK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ELK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차트적으로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박스권 상단에 지금 좀 위치해 있는 단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일단 거래량을 시청자 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근에 거래량 자체가 2011년에 상당한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승에 비해서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이 내려오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래량 자체가 기하급 수족을 줍고 난 다음에 다시금 저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 자체를 모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1년 있다가 다시 또 그 가격대에 2만 2천 원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이 거래량 자체를 상승하는 거래량인지 하락하는 거래량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은 시장이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거래량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쌍바닥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돌파를 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단계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2만 2천 원대가 지금의 저항 구간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매물대를 잠시 없애보겠습니다. 없애서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2만 2천 원대를 지금 세 번째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격도가 상당히 좀 벌어져 있습니다. 20일 선하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11선과 5일 선이 맞물리는 자리,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좀 상단으로 뽑아줄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금은 매수가를 한번 보시는 가격대는 2만 2천 3백 원 정도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 원까지 한번 바라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만 1,600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다만 ELK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을 조금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시장의 예상치 자체가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만큼 ELK가 매출액 자체가 3분기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 부분 자체는 약간의 비중 조절은 조금 필요하셔야 된다.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테마주 일변도로 조금 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죠. 하지만 그런 분위기 자체는 곧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경제 지표보다도 기업의 실적이 우선 중요도를 좀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미국의 증시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해서 좀 움직인다고 보셔야 되는 경우고요. 그 흐름 자체가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지금 음식 역전이 조금 선방하는 것도 내수주가 조금 선방하는 경기 방어정의 성격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해서 좀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ELK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보시면 한 10% 내외로 조금 도전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만큼 테마주 성격이 조금 지금 강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나흘의 흐름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가팔랐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과연 ELK 수급으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들 흐름은 어떻습니까?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그전에 기관에 상당한 매수세가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보였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분석을 저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신다면 저는 지금 이 가격대는 조금 유지를 해주는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단가까지 올릴 때 세력 자체가 한번 보시면 기관의 물량이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지지를 해주는 부분은 외국인의 물량입니다. 그만큼 순한 매가 차근에 이루어지면서 밑에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크게 거래량 자체가 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만 앞에 윗고리를 달 때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외국인의 순매수로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량 자체를 좀 더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반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장중에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단기적인 어느 정도의 공약 종목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만큼 이격도가 큰 것 자체가 손절가를 확실하게 조금 엄수를 해주시자 그렇게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ELK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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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환율이 1,100원을 붕괴가 되면서 IT와 운수장비 업종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환율을 놓고 봤을 때 이상하다, 경기가 안 좋고 기업 실적도 부진하다고 아우성인데 원화에 대한 가치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환율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일단 무게를 좀 더 두고 있고, 또 여기서 원화 가치에 대한 상승은 술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이 한국 경제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시각 일각에서는 상장 기업들이 경쟁력이 악화로 이어져서 증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도 있지만, 원화 가치의 상승의 원인은 결국에는 달러값 하락이라는 상대적 이유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그만큼 탄탄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혼조세 마감을 하면서 이렇다, 호재는 없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내외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을 따져보고 또 증시의 방향성을 봐도 늦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번 주에 있을 미국 소비 지표와 고용 지표에 대한 발표, 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당분간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 만큼 우리 증시의 트렌드도 아직까지는 IT와 운수 장비에 대한 변동성을 좀 놓고 보시되, 현재 코스피는 제한적인 기술적 반등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1900포인트가 전혀 금요일 기준으로 이탈, 붕괴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1880포인트를 기준으로 일단은 하반 경직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상단 자리까지로 봤을 때는 1980포인트까지는 추가 상승이 일단은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숙동향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도, 반면 기간 기회들은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기서 개인들은 지속적인 매수위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 또 여기서 선물 쪽에 대한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지속적인 매도, 기간 투자들과 개인 투자들은 매수. 아마 이게 수급 불균형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에 아직 방향성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아직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 기술적 반등 가능성만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에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1.7% 정도 빠졌지만, 피기 사항이 발생됐던 부분들은 없었고요.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를 인해서 차액 실험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점.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는 제한적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는 그런 시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코스닥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첫 번째로는 행보 조정이 일단 가능하며, 또 추가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좀 조심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00포인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지 테스트가 일단 필요하다. 개인적인 수견으로는 한 500포인트를 한번 이탈을 시켜놓고 거래량을 좀 증가시키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받쳐지지 않거나 또 뚜렷한 수급 모멘텀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 하락도 일단은 염두를 해봐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코스피 환율 민감주,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일단은 언제 반등이 나오고 어디서 뚜렷한 수급 주제가 외국인이 나타나는가 혹은 기관 투자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코스닥에 대한 코스피와 이제 그 이격, 간격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코스피는 일단 제가 낙폭과 대중목들 반등 나오는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자고 이야기해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는 좀 증권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면서 이번 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망과 함께 주요 체크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환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금요 추천받은 종목이었죠. 휠라코리아 AS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전에 말씀드렸던 휠라코리아가 손절가 부근에서 좀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시장이 좀 상당히 좋지 않은 2%가량 하락세가 나오면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종목 또한 같이 시장의 흐름에 좀 편입해서 같이 매수세가 나오지 않으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절가 부근에서 좀 강하게 지지받는 모습이 나왔지만 일단은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보고 재진입 시기를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휠라코리아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좀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섬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한섬은 국내 대표적인 패션 홈페이인데요. 이제고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죠. 3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크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4분기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 있고 기본적으로 의류 단가는 여름옷보다는 겨울옷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좀 시장이 폭락하면서 경기 민감주들 IT나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경기 민감주들이 좀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경기 방어 관련, 내수 관련 업종이죠.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경기 방어주들, 좀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이 앞으로 다가올 겨울에 좀 계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섬을 매수해야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수급적인 면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월 18일에 투진권에서 기관 투진 쪽에서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 차트당 지금 보면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매매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4월과 5월 달 고가에서 있다가 이거 하나가 좀 하락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좀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 최근에 보면 2평선들을 5일선부터 121선까지 한 대 모여서 밀집시켜 놓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앞으로 조만간 상승이나 하락 쪽으로 방향성을 결정 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관, 10월 18일에 이런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상승 쪽으로 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게 된대요. 이 모습 보면 주가는 최근 1년가량 상승 추세로서 나오고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 5월 이후에 하락세로 나와서 주가는 좀 횡보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 뒤에는 주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4월, 이제 계절적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수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 종목 적정 매수가를 말씀드려보면 전일 종가 부근인 2만 7,800원, 2만 7,800원 부근에서 주가가 약간 눌릴 수 있는, 21선과 11선까지는 주가가 약간 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까지 2만 7,4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 앞서 있는 전 박스권을 행보하다가 동거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2만 9,500원까지 단기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절관은 61선까지, 단기적으로 61선까지 보고 대응을 이뤄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섬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 예상 체육관은 현재 보호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 낙폭이 큰 상황인데요. 오늘 500포인트 지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